이번 동영상에서는 빌트인 포텐셜에 대한 식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아직 정션 안쪽은 다루지 않을 예정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평영상태에서 전자와 홀의 농도가 일렉트로스테틱 포텐셜 파이의 함수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영상태에서는 페르미 에너지를 0 일렉트론 볼트로 놓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자는 ni 곱하기 익스프넨셜 파이 오버 vt로 나타나고요. 홀의 농도는 ni 곱하기 익스프넨셜 마이너스 파이 오버 vt로 나타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지난 동영상으로부터 적어도 캐소드 에너지와 딱 맞닿아 있는 양쪽 끝점들에서는 전자농도와 홀농도가 벌크 상태와 같이 도핑농도에 의해서만 결정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잘 활용하면 적어도 양쪽 끝점에서는 전자농도와 홀농도가 도너농도와 억셉터농도로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 식들에서 볼 수 있듯이 n타입 영역과 연결된 캐소드 쪽에서는 이 값이 양수일 것이고요. p타입 영역과 연결된 언어드 쪽에서는 이 값이 음수가 나올 것입니다. 즉 양쪽 영역의 끝점들에서의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심지어 두 전극 사이에 전이차가 인가되지 않아도 이 차이는 생기겠네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이 그런 상태니까요. 그래서 이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의 차이를 빌트인 포텐셜이라고 합니다. 물론 빌트인 필드와 연관이 있죠. 값은 양쪽 영역 전이차의 차이를 구해주면 되기 때문에 빌트인 포텐셜의 식은 이 중간에 나와있는 것처럼 간단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bt 곱하기 로그에 ndna를 ni제곱으로 나눠준 것이죠. 한번 값을 살펴볼까요? 예를 들어 살펴보자면 n타입 도핑이 10에 20승 x 10에 20승 퍼 큐빅센티미터이고 p타입 도핑이 1 x 10에 17승 퍼 큐빅센티미터인 경우라면 빌트인 포텐셜은 300켈빈에서 상온에서 약 1.0V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밴드 다이어그램 이라고 불리는 위치에 따라 컨덕션 밴드 미니멈, 밸런스 밴드 맥시멈, 인트린직 페르미 레벨 에너지 등을 나타낸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보가 중요한 것은 여기에 그려지는 이 에너지들 커브로부터 전자들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알아두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네 일단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이 이킬리브리음이기 때문에 모든 공간에 대해서 기준이 될 수 있는 페르미 에너지를 정의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것을 0 일렉트론 볼트로 설정합니다. 그럼 중간에 정션 영역에서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아직 모르고요. 아는 것은 양쪽 끝점의 행동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요. 그래도 이 정도라도 큰 도움이 되죠. 앞에서 N타입 영역의 끝에는 양의 일렉트로스테틱 포텐셜이 있다고 했죠. 그런데 인트린직 페르미 에너지는 일렉트로스테틱 포텐셜 파이의 마이너스 Q를 곱해서 구해지기 때문에 캐소드 쪽에서는 인트린직 페르미 에너지가 음수가 나올 것입니다. 같은 이야기를 이 그림에서는 오른쪽에 위치한 P타입에 대해서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언어도 쪽에서는 인트린직 페르미 에너지가 양수가 된다는 것도 알 수 있겠네요. 그럼 전자 입장에서 N타입 영역이 좀 더 에너지 측면에서 낮은 값을 가지게 되어서 선호하는 지역이 되고 P타입 영역은 에너지 입장에서 살펴보면 존재하기 어려운 부분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N타입 영역의 전자가 많이 보이고 P타입 영역에서는 마이너리티이기 때문에 거의 안보인다라는 관찰과도 일치하게 되겠죠. 자 앞으로 우리는 이후의 동영상에서 정션 근처에서의 행동들 같은 것에 대해서 다룰 텐데 여기서는 일단 양쪽 전극에 0이 아닌 전압이 인과되었을 때의 그 경계 조건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캐소드나 언어도 전극과 맞닿아 있는 딱 그 지점은 전극과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 전극에 전압이 걸린 만큼 그 지점에서의 일렉트로스테틱 포텐셜 또한 같은 정도로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과전압과 일렉트로스테틱 포텐셜이 동일한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평형상태에서의 포텐셜 값에 인과전압을 더해지는 형태로 주어질 것입니다. 여기 슬라이드에 나오는 첫번째 두번째 식이 다음과 같죠. 이럴 경우 양단의 일렉트로스테틱 포텐셜의 차이는 가장 마지막 식과 같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거에요. 즉 언어드 전압이 캐소드 전압보다 더 큰 이런걸 포워드 모드라고 부르잖아요. 이럴 경우라면 전이차가, 언어드하고 캐소드 두 전극 사이에 전이차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리버스 모드라면 전이차는 커지게 되겠네요. 전형적인 예로 캐소드는 기준이 되는 그라운드에 연결되어 있어 0V로 묶여있구요. 언어드의 0이 아닌 전압이 인가되어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러면 다시 밴드 다이어그램으로 돌아와서 밴드 다이어그램은 어떻게 그려지게 될까요? 이럴 경우 캐소드 쪽의 밴드 다이어그램은 변할 일이 없을 것이고 반면 언어드 쪽은 달라지겠죠. 만약 양의 전압이 언어드에 인가된다면 언어드 쪽의 일렉트로스테틱 포텐셜이 그만큼 커질 것이며 이건 인트린직 페르미 에너지로 그려보면 오히려 작아지는 방향의 변화입니다. 만약 음의 전압이 언어드에 인가된다면 반대로 언어드 쪽에서 인트린직 페미 에너지는 더 커지겠네요. 다시 N타입 영역에 많이 있을 전자 입장에서 이 동일한 상황을 설명을 해보면 양의 언어드 전압이 인가될 경우에 B타입 영역에 높았던 에너지가 조금 작아질 것입니다. 반대로 음의 언어드 전압이 인가될 경우에는 B타입 영역에 전제가 존재할 확률이 더욱 줄어들게 되겠네요. 네, 이번 동영상에서는 정션 내부에 대한 별도의 논의 없이 양쪽 끝점에서의 조건들만을 생각하여서 빌트인 포텐셜에 대한 식들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물론 이러한 빌트인 포텐셜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정션 근처에서 R자 전야량이 0이 아닌 부분들이 있어야겠죠. 이에 대해서는 다음 동영상에서 공핍 근사, 디플리션 어플록시메이션을 소개하면서 다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